탕탕 후루후루 탕탕 후루루루루 탕탕 후루후루 내 마음이 단전 단젼 탕탕 후루후루 당탕 후루루루루 Bandana 탕탕 후루루루루 선배 마라통 사주세요. 그래 가자 선배 혹시 탕후루로 같이? 뭐 탕으로도? 그럼 제가 선배의 맘에 탕탕 후루흐루 탕탕 후루루루 탕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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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탕탕탕 이거 보셨어요? 차 세우지 마세요. 잘생겨도 안 됨 허가만은 가는 근데 제가 생각해봤는데 진짜 가고 있는 곳에 틴틴을 찍어서 탕후루 챌린지 마라탐 마라탐 그럼 제가 선배의 마음에 탕탕후루후루 탕탕후루루루 탕탕후루후루 내 맘이 단짠단짠 탕탕후루후루 탕탕후루후루 탕탕후루루루 왜? 굉장히 유명해요 탕탕후루후루 탕탕후루루루루루 이거 뭐야? 그럼 제가 선배의 마음에 탕탕후루후루 마라탐을 어떻게 발음해요? 마라탐 그럼 탕후루는요? 탕후루 탕탕후루후루 이렇게 하면 돼요? 탕후루후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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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후루 탕후루 유행이라고 알려주세요 이거 무대인석 때 하시면 난리 납니다 대만엔 이런게 있는지 아 탕후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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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만엔 그럼 그 멘트 써먹어보겠습니다 진표는 제 말은 제가教인 대만에는 이런 표지판도 있더라고요 이거 보셨어요? 차 세우지 마세요 잘생겨도 안됨 허가만은 가능 하, 정말 쏘다 제가 그냥 가면 안 보여서 그리고 또 또는 푸치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진짜 가고 싶어 네 질문이 가능할까요?